제가 평소에 요리는 안하지만 오늘은 도토리목과 두부로를 이용해서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도토리목을 썰어서 그릇에 담아줍니다. 완성! 복숭아 복숭아 영어 레슨이 끝났다. 숙제가 없다. 숙제가 없다! 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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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400.. 또 왔습니다. 오늘은 두부를 많이 주셨네요. 내 두부 어디 갔어? 오늘도 복숭아. 숙제합니다. 바깥의 날씨가 예술이네요. 오늘도 유산소 지방앞을 타라. 바깥의 날씨가 예술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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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가 좋아하는 계란, 두부, 브이. 제가 데일리 와인으로 정말 자주 마시는 와인입니다. 그리 빙빙, secret. 브이. secret. 그리 빙빙, secret. 그리 빙빙, secre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